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위대한 피자, 좋은 피자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문 도와드릴게요 페페로니 없는 피자에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결제는 조금 이따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반죽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반죽을 제대로 하려면 이걸로 때려줘야돼요 반죽을 얇게 펴줍니다 얇게 펴줍니다 자 신기해 피자를 도우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손으로 돌려줍니다 보이시나요? 잘됐죠? 손으로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도마에 올려서 도우로 만들도록 할게요 손으로 돌려주세요 아주 쫄깃쫄깃하게 완성이 잘됐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잘돼야돼요 그 다음에 오븐에 넣어주세요 오븐에 넣어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래 기다렸죠? 2-3분정도 더 오븐에 구워지면 됩니다 그동안 저는 조리도구 정리 좀 하고 있을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테인더 진짜 잘 알아보셔요 그래서 양이 부족했을 때 많이 부족한ват질문이 그 다음 손으로 잘라요 과목해놔겠습니다 차례랑 안녕하세요 니다 복vent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피자를 자르는 피자커터에요. 다 된 것 같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맛있는 피자가 완성되었습니다. 미리 박스에 넣어드렸습니다. 주문하신거 맞나 확인해드릴게요. 맞나요? 제가 좀 실수했네요. 제가 모르고 페페로니 피자를 만들어버렸어요. 여기 모르고 페페로니를 넣어버렸네요. 페페로니 없는 피자를 주문하셨으니까 페페로니는 떼어버릴게요. 페페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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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를 완성시켜드렸습니다. 안에 핫소스 넣어드렸습니다. 콜라는 따로 구매하셔야해요. 그 다음으로 계산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페페로니 없는 페페로니 피자 레귤러 사이즈 15900원에 콜라까지 하셔서 20,000원 되겠습니다. 소스랑 파마산 치즈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결제 받을게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제가 이번에 오픈 기념 쿠폰이에요. 쿠폰을 드릴게요. 쿠폰을 드릴게요. 쿠폰을 드릴게요.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가게는 위대한 피자, 좋은 피자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점심으로 도와드릴게요. 펴주세요. 빨리 볶아주세요. 빠르게 볶아주세요. ienst하 Excuse me. 귀엽죠? aide고싶은 öz역으로 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